안녕하세요. 시청자분, 구독자분들, 미시카예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색다르게 리뷰를 해보려고 이렇게 봤어요. 바로 ASMR 리뷰.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사이즈에 적고, 3개짜리 되는 거 2봉이고요. 칼로리하고, 104g의 칼로리가 530칼로리. 통밀 14%, 코코아 원료가 2.8% 정도. 여기 딱 보면, 한 봉지당 265칼로리. 딱 밥 2공기 칼로리인가? 뭐 그 정도는 되긴 하겠죠? 이거 먹으면 아무래도, 밥 2공기 그 정도 먹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나트륨, 지방, 콜레스티롤, 탄수화물, 당뇨, 트렌스지방, 포화지방, 단백질.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은, 와 진짜 딱 깔끔하게, 뭐뭐 들어있는지, 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너무 알아보기 쉽게 적혀있고, 크기도, 글자도 그렇게 작은 편도 아니어서, 쉽게 쉽게 보긴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산 게 아니고, 이제 저희, 엄마하고 동생이 이제, 마트, 홈플러스 갔다가, 사온 거에요. 이거 한 번 천원 정도 줬을 거에요. 네. 네. 아직 한참 남았죠? 2020년 9월 25일. 거의, 9월 26일날. 그때부터, 거의, 1년 가까이 되네요. 거의, 1년 가까이. 다음 거는, 참. 다음 거는, 참. 아 죄송해요. 영상 촬영하는데, 엄마가 들어오셔서, 그래서 괜찮아요. 뭐 좀 해드린다고. 그리고, 다음 거는, 이제, 새우. 마라맛 새우치기였구요. 이거 제가 처음 본 게, 이제, 심마산에 있는, 롯데맛다 갔다가 봤는데, 이게, 원래 타입 제품이었거든요. 마라맛 새우치기인데, 이게, 새우, 텔레가 64.45%, 새우가 한 10% 들어있고, 마라맛 시즈닝이, 7.62%, 마라맛, 분말에 46% 들었네요. 와, 78g에, 450칼로. 와, 이거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요. 이게, 진짜 매운맛이 살짝 나요. 매운맛이 나는데, 막 그렇게 많이 매운건 아닌데, 살짝 매운맛인데요. 그나마, 네, 매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네, 즐기게 하시고, 적당히 즐기게 좋은 맛인 것 같아요. 여기, 딱 보면은, 뭐가 들었는지 딱, 포시가 되어있네요. 새우, 펠레, 뭐, 타피오카 분말, 뭐, 새우, 설탕, 정제소금, 마늘, 팜, 팜니? 네, 파물레인, 마라맛 시즈닝, 뭐, 산초, 중국산, 미입당, 비포포스터, 부스터베이스, 미분염, 토스, 티슴, 뭐, 오니언, 오니언 파우더, 아스파트, 감미도 등등이, 이렇게 보면은, 칼로리가, 얼마정도 되는지, 네, 30g당 175칼로리, 아, 30g당 175칼로리, 아, 30g당 175칼로리, 30g당 175칼로리, 30g당 175칼로리, 30g당 175칼로리, 30g당 175칼로리만 먹을 거에요, 60g, 60g만 먹어도, 아마, 밥, 그쵸, 두금기 이상 되는거였네요, 나트륨, 탄수화물, 당뇨 다 들어있네요. 콜렉트는 0%, 담백질은 0.2g, 지방이 훨씬 많고 그 다음으로, 포화지방 다음으로 지방. 어떻게 했을 지방은요? 총 내용량당이고, 이거는 1일 기준인가봐요. 딱 그 포샷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어디서 만들었더라. 아, 미티푸드라는 데서 만들었구나. 강웅으로 만들었던 건가 봐요. 와, 진짜. 멀리 가서 만들어서 하네요. 어쨌든 이거는 진짜 추천드려요. 가격이 1,000원밖에 안되네요. 1,000원인데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너무 강추해요. 강추, 강추. 한번 뜯으면 멈추지마. 뭐 어쨌든 이거는 진짜 강추들.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말고 새우칩이 있는데, 올림프라이스 제품 중에 2,000원짜리 있는데, 그거는 약간 버터. 버터가 알린 맛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더라구요. 근데 이거하고는 맛이 좀 다르죠. 아무래도. 그거는 맵지 않은 맛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커플 러스트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600g짜리구요. 총 칼로리는 2320칼로리 정도 되구요. 네, 옥수수가 68% 들어있고. 이거는 제가 좀 할인해서 세일하게 산거라. 네, 솔직히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제가 샀어요. 원래는 1가격에... 절대 안팔죠. 네, 원래는 1가격에 안팔죠. 이 가격에 절대 안팔죠. 네, 네. 원래는 1가격에 절대 안팔죠. 가격은... 1980원에, 600g에 샀어요. 이게... 1회... 섭취량이 30g 정도 되니까. 총 20번 먹을 수 있는데, 30g씩 먹으면 10번은 300g이잖아요. 총 20번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진짜 너무 저렴하게 사가지고... 네. 100g당은 이렇게 되구요. 여기는 30g당. 딱 그게 기준의 표가 있는거죠. 네. 그게... 네. 그게... 네. 컴프라이트도 있잖아요. 양대의 산말기죠. 같은 회사 제품은 아니지만... 회사 자체는 다른데... 이름이 앞에가... 콤프로스트와 콤프라이트 이렇게 두가지 제품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는... 약간 좀... 이게... 뭐지... 예... 봉지 같은게... 하나는... 콤프로스트 같은 경우는... 봉지가 투명 봉지잖아요. 그래서 안에 딱 내용물이 보이는데... 콤프라이트는 이제 안에 내용물이 딱 안보이게끔... 은박지 같은... 안에 내용물이 안보이게끔 해가지고... 뜯으면은 이제 내용물이 보이는거구요. 콤프로스트 같은 경우는 안뜯어도 이제... 안에 내용물이 딱... 보여지니까... 예... 아무래도... 편한거 같더라구요. 이거는 제가 엄청 저렴할때 다 먹어요. 세인할때... 식자대마트에서... 1980원할때... 이거 제가... 앞에 이거를 두개를 샀어요. 이거와 한개 더 있었는데... 하나는... 한통은 다 먹구요. 예... 한통은 다 먹고... 이제 한통... 남아있던거죠. 아직 안먹고... 우유 사오면은 이제 다 먹으려고... 예... 갖고 있었던... 시리얼이죠. 이거는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가격에 안파니까... 원래 시리얼 600g짜리가 1980원... 일리가 없죠. 보통 이정도 양이면은... 보통 한... 예... 4천원정도... 4천원이상은 줘야되더라구요. 4천원 가까이 줘야된다고... 예... 4천원이상은 줘야지 살 수 있더라구요. 가격이... 4천원... 얼마... 4천원... 200원돈인가요. 어쨌든간... 컴프라이트도... 예... 4천원 얼마정도 할거에요. 저정도 양이면... 진짜... 요새... 약간... 저렴한식으로... 이제... 이제... PV사건 같은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노브랜드 같은 경우는... 600g짜리인데... 3480원인가요. 뭐... 그정도 나오고... 뭐... 이제... 올리파이스 같은 경우는... 3천원짜리 있구요. 600g짜리는 아니구요. 한... 예... 한... 400g이나 500g정도 되겠죠. 정확한건 모르겠지만... 예... 400g, 500g정도 되겠죠. 어쨌든... 한 3천원정도... 살 수 있게 딱 나와있더라구요. 예... 저는... 그것보다 또... 저렴한 시리얼이 있는데... 그거는... 한... 2400원정도? 한... 한... 100g? 100g인가... 한... 예... 그정도... 100g 조금 넘으려나 모르겠어요. 그정도 하는걸로... 예... 좀... 살 수가 있게 되죠. 그거는 한... 예... 100g 좀 넘는데... 한... 한... 1,000 얼마... 2,000원 얼마 정도... 살 수 있는것 같더라구요. 뭐... 저도 정확한건... 이제... 모르겠지만요. 그게... 가격마다... 달라요. 진짜... 가격마다... 다른것 같고... 진짜... 네... 가격마다... 너무... 다른것 같고... 저는 거의... 100g당... 300원... 330원 정도... 구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좀... 저렴할 때... 좀... 세일할 때만... 저도... 사다보니까... 아... 비싼면 조금... 사죠. 웬만해서는... 네... 비싼면 조금... 써죠. 아무래도... 네... 네... 비싸면 저도... 당연히 못사죠. 아무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구요. 또... 다음에도... 이렇게... ASMR처럼... 리뷰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다른것도 있는데... 다른거는 이미... 제가 앞에 보여드린거에요. 예... 딱히... 안보여도 될 것 같아서... 그는 소개를... 안하려구요.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 음... 신청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뭐... ASMR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리뷰 이런거 있으면은... 네... 댓글에... 추천같은거 좀 많이 해주셔도 돼요. 네...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청 많이 해주시고...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 하이... 하이...